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대구 동성로 캠퍼스에서 오픽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오픽 전문가 셀린입니다. 여러분, 리딩과 리스닝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 오셨을 거예요. 반면에 스피킹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스피킹이 두려워서 피하기만은 할 수 없잖아요. 초보자분들도 괜찮습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입이 트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픽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선생님, 오픽은 주제별 스크립트를 암기해서 말하는 시험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픽은 캐주얼 컨버세이션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픽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주제에 대한 답을 영어로 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주제에 대한 답을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스크립트만 달달달 외워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오신다면 수많은 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하나의 답변으로 여러가지 예산 기출 문제를 커버하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픽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스크립트가 너무 많고 지겨워서 외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업에 오시면 해커스 교제와 더불어 제가 만든 만능 스크립트로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시험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재미있는 스크립트로 공부하시면서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도 업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10일 안에 IH 이상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선생님 저는 I am 2 또는 I am 3가 목표인데요. 저 들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표는 여러분 항상 높게 잡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IH 이상의 목표를 잡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과 더불어 실전 영어 스피킹 실력까지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수업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출 유형을 기반으로 예상 출제 문제의 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오픽 시험 대비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준비한 만능 스크립트로 함께 공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오픽 고득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스피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발음, 억양, 악센트까지 함께 교정하면서 자연스러운 스피킹 습관을 채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 스터디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스피킹은 말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느는 영역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스터디원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스터디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스터디를 점검하고 1대1 무제한 첨삭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유형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기억에 남는 만능 스크립트입니다. 오픽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백그라운드 설베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베이에서 공원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빈출 기출 문제인데요. Please tell me about a time something interesting or unexpected happened at the park. 공원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니? Where and when did it occur?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고 What were you doing at that time? 그때 넌 뭐 했니? 라는 문제가 있네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막상 떠오르는 흥미로운 예상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스크립트는 이런 식의 스크립트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카페로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말 재밌었다라는 내용의 스크립트입니다. 한번 볼게요. I remember the time. 나 그때를 기억해. 언제? When I met my old friend at the park. 내 오래된 친구를 공원에서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 Just a few days ago. 며칠 전이야. I bump into my friend Jay. 나, 내 친구 Jay 우연히 마주쳤잖아. We haven't see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우리 오랫동안 안 봤었거든. So we went to a cafe around the park.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뭐 했어? We had a chat about lots of things.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것들에 대해서 to catch up with each other. 이때까지 우리 못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수다를 되게 많이 떨었어. It was really entertaining. 정말 재미있었지 뭐니? 이런 스크립트도 여러분 좋지만 조금 더 재미있고 정말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느낌이 들면 좋겠죠. Oh my god 감정 실어주시면서 Oh my god, I have to tell you my horrible experience happened at the park. 내가 좀 끔찍한 일 얘기 하나 해줄게. 공원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I bump into my ex-boyfriend. 나, 전 남자친구 우연히 마주쳤잖아. At that time, 그 당시에 He was taking a walk with his dog. 걔가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거든. Can you guess what happened next?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Suddenly, 갑자기 His dog recognized me. 강아지가 날아봤는지. And ran toward me. 나한테 달려오는 거 있지? I completely flipped out. 나 정말 당황스러웠잖아 그때. It makes me so dizzy just thinking about that day, Eva. 그날만 생각하면 진짜 어질어질하다, Eva. 자, 이런 스크립트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장에 가서 기억이 더 잘 나겠죠? 여러분, 이 스크립트로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기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이시나요?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묻는 스크립트는 이 주제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능 스크립트로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공원에 갔을 때, 하이킹 갔을 때, 카페 갔을 때, 산책 갔을 때, 조깅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콘서트 갔을 때, 기억에 남는 휴가, 주말에 한 일까지 다 기억에 남는 일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쓸 수 있는 만능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크립트를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배우시게 될 건데요. 이 중에서 본인의 입에 착 붙는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본인 걸로 만드셔서 시험장에 사용하시면 나는야, AL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영어 스피킹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발음, 억양, 악센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스크립트 또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될 스크립트의 일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ve in an apartment. 너, 서베이에서 아파트에 산다고 대답했더라. What is your neighborhood like? 너, 내 동네 어때? Where is it located? 어디에 위치해 있어? Please describe your neighborhood in detail. 자세하게 얘기해줘봐. 라는 질문이 있네요. 자, 먼저 억양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억양을 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로봇처럼. Currently, I live in 대구. It's known for hot weather. It's really hot. My best friend who is from South Africa said 대구 is hotter than his hometown. It's funny. 어때요, 여러분? 정말? 딱딱하죠? 자, 많은 학생들이 억양의 중요성을 잊고 스피킹 공부를 하시곤 하는데 오픽은 뭐다? Casual conversation이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채점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 스크립트에서는 억양을 살리고 Well, you know, 같은 filler words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건데 조금 다를 거예요. 보실게요. Well, currently, I live in 대구, which is known for hot weather. It's just extremely hot. My friend who is from South Africa said 대구 is much hotter than his hometown. It's so funny, isn't it? 여러분,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위해서는 억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에 오셔서 스크립트 공부와 함께 억양 잡기를 하실 건데요. 저와 함께하는 10일 동안 본인의 억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음과 액센트 교정입니다. 발음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단어와 많이 놓치는 액센트 함께 잡아볼 건데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단어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셨나요?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Exactly, Absolutely, Definitely, Actually, Especially, Existed.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수업에 오시면 죽어가는 발음도 살리는 저만의 발음 표기법으로 발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음성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문장 구사력과 표현력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I am 2를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발음 교정을 잠깐 받고 IH를 달성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와 잠깐의 발음 교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과 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ly, Exactly, Absolutely, Absolutely, 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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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ly, Actually, Especially, Especially, Existed. 이렇게 한 번의 교정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열 번의 수업을 통해서 원어민 같은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하실 수 있도록 발음, 억양, 악센트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하는 10일 완성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 1대1 첨삭도 무제한으로 받으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완벽한 스크립트로 오픽 완벽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보자분들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나고 없이 단기간 IH 이상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니까요.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구 해커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학원 대구 동성로 캠퍼스에서 오픽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셀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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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